지난주에 유닛 1 공부했어요. NDC 옆에 있는 분 아세요? 잠깐 보캐블러리 한번 체크할게요. 서 있다, 서 있어요 means? 스탠딩 스탠딩,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스탠딩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앉아 있어요 웃다, 웃어요 웃다, 웃어요 또 again 다시 또 again 훨씬 much more 훨씬 맛있어요 훨씬 재미있어요 그 중에서 among those 한국 음식 중에서 한국 노래 중에서 가져가다 가져가다 take and go take and go 가져가요 가져오다 to bring 가져오다 아이템을 가져와요 and 연락하다 연락 연락 to get in touch 연락하다 실례지만 excuse me excuse me but 실례지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쿠키 쿠키 쿠키는 과자 과자 쿠키, 비스킷, 과자 쿠키, 비스킷 아웃사이드는 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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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뭐 팀? 팀 셔츠는 셔츠 부츠도 부츠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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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극이 쇼우예요 인형 극 document 서류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체크 체크무늬 체크무늬 체크 패턴 체크무늬 굿 네 그래서 그래머 넘버원은 modify noun 은 는 이었죠 그래서 modify noun 넘버원은 adjective plus 은 큰 가방 작은 가방 무거운 가방 예쁜 가방 넘버원은 12 plus 는 하면 present hand 은 하면 past hand 음 그래서 지금 보는 드라마 지금 봐요 보는 드라마 어제 봤어요 하면 어제 본 드라마 본 드라마 어제 본 드라마가 재미있었어요 봤어요 past hand 하면 은 present hand 는 그래머 넘버원 and 넘버 투 는 은 오늘은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투 왜 옷 바지 티셔츠 는 입었어요 입었어요 입어요 입었어요 신다 신다는 모자 양말 신발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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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 그리고 쓰다 써요 썼어요 안경 모자 모자 썼어요 마스크 마스크도 썼어요 캔 마스크를 쓰세요 썼어요 그리고 목걸이 스카프 귀걸이 하다 이어린 넥클래스 하다 반지 장갑 이다 이다 끼어요 꼈어요 뜯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투 왜 오늘 저는 까만색 티셔츠를 입었어요 and 긴 바지 롱 팬츠 긴 바지를 입었어요 메이블 씨는 안경 을 썼어요 네 안경 썼어요 안경 썼어요 그리고 앤 또 뭐 있어요 악세사리 워셔츠 셔츠 셔츠를 입었어요 입어요 입었어요 입었어요 입어요 하면 이거는 지금 입어요 올레디 입었어요 무슨 셔츠를 입었어요 까만색 까만색 셔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 반지 있어요 짠스 반지 입었어요 내 짠스 바지 바지 진 하면 청바지 청바지 입었어요 청바지를 입었어요 청바지 입었어요 목걸이 귀걸이가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파멜라 씨는 어때요 뭐 입었어요 저는 하 도와이 세이 슬리플러스 셔츠 잠옷 잠을 잘 때 아 잠깐만요 그거는 파자마 아니에요 파자마 아니요 그냥 티셔츠 슬리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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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편한 티셔츠 집에서 입는 티셔츠 편한 티셔츠 입었어요 그냥 파자마는 한국에서는 잠옷이라고요 잠옷 잠옷은 잠을 잘 때 입는 옷 이렇게 잠잘 때 입어요 이런 거는 잠옷 잠잘 때 입는 옷 잠옷은 아니죠 그냥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 입었어요 악세사리는 있어요 목걸이 귀걸이 아니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썼어요 했어요 입었어요 있고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쓰다 플라스 사람 하면 쓴 사람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선글라스를 썼어요 그래서 수잔씨 이에요 이분이 왼쪽 이분이 미나씨 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수잔씨 이에요 미나씨는 목걸이를 노란색 자켓을 입었어요 입었어요 또 뭐였나요 하얀색 치마를 까만색 까만색 치마를 입었어요 구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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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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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걸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귀걸이 귀걸이를 이어링 가방 귀걸이 귀걸이를 했어요 귀걸이를 했어요 가방 들었어요 들었어요 가방 들었어요 가방 들었어요 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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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긴 머리 머리가 길어요 길어요 머리가 길어요 날씬 여자 날씬 해요 날씬 해요 날씬 여기 수전씨는 어때요 수전씨는 뭘 입었어요 초록색 모자 초록색이 녹색하고 생 녹색 모자를 붙었어요 순무러스를 선글라스를 를 썼어요 Eisen windshield 눈 Monitor 장갑을 Vive 껴요, 꼈어요, 빨간색 셔츠, 셔츠를 입었어요, 긴 바지를 입었어요. 신발은 뭐죠? 운동화, 운동화, 신었어요, 신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수자인씨가 모자를 썼어요. 발색 바지를 입었어요, 운동화를 신었어요, 선글라스를 썼어요. 이다, 안녕하세요, 스카프를 했어요, 스카프를 하다, 스카프를 해요, 스카프를 했어요. 그리고 까만색 장갑도 꼈어요, 장갑을 띄어요. 지금 비가 많이 와요, 말레이시아에? 네,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트래픽지엔 길이 많이 막혀요? 네, 햇빛이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하다가, 뭐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다른가? 천둥 하면, 뭐죠? 천둥, 사운드, 번개, 라인.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Be careful. 여기는 목걸이를 한 사람, 목걸이를 하다, 목걸이를 한 사람이 미나씨예요. 귀걸이를 한 사람, 귀걸이 하다, 귀걸이를 한 사람이 미나씨예요. 구두를 신 사람, 신딸, 신은 사람이 미나씨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스텐이래요. 파스텐. 모자를 쓰다 하면 쓴 사람, 목걸이를 하다, 한 사람, 바지를 입다, 이쁜 사람, 장갑을 끼다, 긴 사람, 신발을 신다, 신발을 신는 사람. 그래서 여기는, modified noun, 은, 파스텐. 왜 파스텐이에요? 입었어요. 이미 입었어요. 이미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그래서 다 파스텐이에요. 옷은 다 파스텐이에요. 그런데 안경을, 이렇게 하면 안경을 쓴 사람인데 안경을 쓰는 사람, present 10 하면 지금 써요 하면 쓰는 사람. 그런데 보통 올레지 썼어요. 그래서 쓴 사람, 쓴 사람. 그래서 목걸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걸이 한 사람이 미나씨예요. 모자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수지안씨예요. 수지안씨예요. 수지안씨가 모자를 쓴 사람. 오케이. 워크북을 한번 볼게요.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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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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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다, 쓰다. 한스 씨가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옷은 파스텐 입었어요 기은 씨가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썼어요 이다 씨는 안경을 썼어요? 이다 지금 안경을 썼어요? 이다 씨는 유 지금 안경을 썼어요? 네 네 썼어요 네 썼어요 지금 목걸이를 했어요? 넷클래스 지금 나 목걸이 넷클래스 했어요? 넷클래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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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썼어요 안 했어요 목걸이는 했어요 오케이 여기 보면 옷은 입다 신발은 신다 안경 모자 쓰다 목걸이 스카프 바다 바다 반지 기다 껴요 파스텐을 하면 입었어요 기다 신발을 신었어요 식사 모자 안경을 골랐어요 입었어요 긴발라는 싸러 비 Intra 자 길람이 껴요 모자 안경을 목걸이를 반지를 꼈어요 여기는 그림을 보고 질문을 만드십시오 누가 모자를 썼어요 여기는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다 앤 라 를 지금 한번 써보세요 다 라 질문을 만드십시오 모자를 쓴 사람 운동화를 신은 사람 목걸이를 한 사람 누가 스카프 했어요 누가 팔찌를 팔찌를 뗐어요 누가 하얀색 바디를 입었어요 스카프를 한 사람 지금 한번 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탈취를 해야 될 바디를. 이번에는 탈취를 해야 될 것입니다. 1번은 누가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쓴 사람이 파올로 씨에요. 누가 모자를 썼어요? 2번 누가 운동화를 신었어요? 누가 운동화를 신었어요?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제니씨에요. 누가 운동화를 신었어요? 3번 누가 목걸이를 했어요? 목걸이를 한 사람이 미나씨에요. 누가 목걸이를 했어요? 누가 귀걸이를 했어요? 누가 귀걸이를 했어요? 소라씨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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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걸이를 한 사람이 소라씨에요. 누가 귀걸이를 한 사람이 소라씨에요. 누가 가방을 들었어요? 미나씨에요. 미나씨에요. 가방을 들은 사람이 미나씨에요. 가방을 들은.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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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초에서 두 개의. 미나씨 하고 소라씨에요. 가방을 든 사람. 문. 누가 목걸이를 했어요? 누가 스카프를 했어요? 스카프를 한 사람이 ENC예요 누가 팔찌 팔찌 어디있나요? 원시 누가 팔찌를 꼈어요? 팔찌를 낀 사람이 원시예요 팔찌를 낀 사람이 원시예요 누가 하얀색 바지를 입었어요? 팔찌 팔찌 입은 사람이 파올로 씨예요 입은 사람 파스텐 입은 사람이 파올로 씨예요 파올로 입은 사람이 원시예요 누가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쓴 사람이 일이나 씨예요 안경을 쓴 사람이 일이나 씨예요 안경을 쓴 사람 누가 구두를 신었어요? 구두를 신 사람이 파올로 씨예요 구두를 신 구두를 신 신었어요 신었어요 신은 사람이 파올로 씨예요 구두를 신은 사람 구두를 신은 사람, 팔찌를 낀 사람, 바지를 입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하면 다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꼈어요, 두 회 And conversation, 21페이지, 행동 묘사하기, 행동은 action, 행동, 묘사는 describe, explain, 묘사 describe, action, 거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Do you know?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이 센터, 센터는 센터는 가운데 라고요, 가운데, 중간도 있고, 중간 가운데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제임스 씨예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라, 바울로예요 이 사람은 다니엘 씨예요 제임스 씨 옆에 사이드에 있는 분 이면 이 두 사람이죠? 2% 제임스 씨 옆에 파울로 앤 다니엘 옆에 있는 분 아세요? 아, 이거는 이거는 메이블 이리나 이다 히로미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저기 음악을 두는 분이예요. 야! 바로!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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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 예요! 아! 해요? 왜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봤어요. 자주 봤어요. 오케이. 리슨 들어볼게요. 일과 말하기 대화 1 저기 제임스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저기 음악을 듣는 분이예요. 아! 파울루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봐서요. 저기 제임스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옆에 두 명이 있어요. 원 앤 투. 파울루 다니엘. 저기 음악을 듣는 분이예요. 이게 이제 행동 액션이에요. 액션. 음악을 지금 음악을 들어요 하면 음악을 듣는 분. 듣는 분 하면 이거는 이제 프레젠텐이죠. 지금 음악을 들어요. 지금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는 분. 아! 파울루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봐서요. 자주 봐서. I ask you. 물어봤어요. 액션. 음악을 듣다 하면 음악을 듣는 분. 책을 읽다. 책을. 읽는. 읽는 분. 지금 읽어요 하면 읽는 분. 과자를 먹다. 먹는 사람. 과자를 먹는 분. 전화를 하다. 전화를 하는 분. 커피를 마시다. 커피를 마시는 분. 저분이요. 커피를 마시는 분. 액션을 설명할 때. 버릇 플라스 는.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는 분. 아니면 토킹.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 분.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웃어요. 웃다. 하하하. 운군. 웃다. 웃는 분. 지금 웃는 분이요. 여기서는 액션. 근데 파스텐 하면 이 액션이 끝났어요. 이제 액션이 끝났어요. 아까 음악을 들은 분. 그러면 파스텐. 책을. 읽은 분. 과자를. 먹은 분. 원래 먹었어요. 먹은 분. 전화를. 한 분. 커피를. 마신 분. 마신 분. 마신 분. 누구에요? 푸. 프레젠템. 파스텐. 파스텐. 마신 분. 지금 과자를 먹는 분. 지금 커피를. 마신 분. 마신 분. 커피를 마신 분. 마신 분. 마신 분. 마신 분. 이 프레젠템. 커피를 마신 분. 찍는 분. 사진을 찍어요. 비디오를 찍어요. 다켄. 사진을 찍는 분. 비디오를 찍어요. 비디오를 찍는 분. 비디오를 찍는 분. 비디오 찍는 분 누구세요? 전화. 전화하는 분. 전화하는 분. 이 사람은? 음악 듣는 분. 음악 듣는 분 누구세요? 책을 읽는 분. 책을 읽는 분 누구세요? 여기 는분 는분 이거는 다 지금 액션 행동. 가만씩 읽는 분. 그거는 이제 옷. 옷. 옷은 next page. 복장 묘사하기. 복장. 복장이 드레스에요. 복장. 드레스. 여러분이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Find your friend. 그런데 상대방이 그 친구를 몰라서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이 여자인데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상대방이라고요. other person. person who is talking now. 상대방. 그런데 상대방이 그 친구를 몰라요. 그래서 have to explain. 오늘 무슨 옷을 입었어요? 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번에는 메이블, 리앤, 파멜라, 한스. 혹시 폴로씨 못 봤어요? 폴로씨가 누구예요? 요. 반한생이에요. 오늘 빨간색 스웨터 입었어요. 아, 조금 전에 빨간색 스웨터 입은 분을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자판기 앞에서 봤어요. 자판기 앞에서 봤어요. 들어볼게요. 대화 2 혹시 파울로씨 못 봤어요? 파울로씨가 누구예요? 옆반 학생이에요. 오늘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아, 조금 전에 빨간색 스웨터 입은 분을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자판기 앞에서 봤어요. 자판기 앞에서 봤어요. 자판기 앞에서 봤어요. 혹시. 혹시. 하면 by any chance. 혹시. 파울로씨 못 봤어요? 파울로씨가 누구예요? who. 옆반 next class 학생이에요. 오늘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이 옷을 입었어요. 아, 조금 전에 빨간색 스웨터 입은 분을 봤어요. 입다 하면 입은 분. 어디에서 봤어요? 밴딩 머신. 자판기 앞에서 봤어요. 인컨터 밴딩 머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장 옷을 설명해요.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파란색 모자를 했어요. 파란색 모자를 썼어요. 갈색 브라운 칼라. 갈색 부츠를. 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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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주황색이 뭐예요?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칼라 스카프를. 했어요. 했어요. 주황색 스카프를 했어요. 그래서 입었어요 하면 입은 분. 파란색 모자를 썼어요. 파란색 모자를 쓴 사람. 다 쓴 사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은. 옷은 파스텐이에요. 올레디. 입었어요. 그래서 은. 액션은 프레젠트엔. 옷은 파스텐. 그래서 쓴 분. 파란색 모자를 쓴 분. 갈색 부츠를. 신는 사람. 신은 분. 주황색 스카프를. 한 분. 한 분. 파울로씨 아세요? 누구예요? 주황색 스카프를 한 분이에요. 여기 보면 파울로씨가 있어요. 파울로씨는. 파울로?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입은 사람. 입은 사람도 괜찮아요. 네. 또 뭐 있을까요?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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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에요. 큰. 머리가 길어요. 네. 길어요. 길어요. 맞아요? 롱? 네. 머리가 길어요. 길어요. 머리가 길어요. 자판기 앞에 있는 사람. 자판기 앞에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판기 앞에 있어요. 굿. 여기. 또 뭐 없죠? 뭐 터치하면 수염이에요. 수염. 수염. 수염이 있는 사람. 수염이 있어요. 또 파울로씨는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머리가 길어요. 지금 자판기 앞에 있어요. 수염이 있어요. 램핑씨, 이리나씨, 완씨를. 좀 버티 bounce 해요. 아우. doomed. income Via 별 почему 투 зат intent 중 두 개만 써보세요. 원 후. 원 후. 원 후. 원 후. 원 후. 뭐 입었어요? 신었어요? 썻어요? 했어요? 그럼, please make sentence like this. 두 개만 써보세요. 원, 투, 원, 투, 원, 투, 뭐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했어요? 액션, 어디에 있어요? 지금 뭐 해요? 두 센텐스만 지금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달씨는 내일 쉬어요, 웨스트? 네, 오픈하우스. 사람들이 와요? 이달씨가 오픈하우스를 해요? 인 마이 하우스? 인 마이 하우스? 오케이. 사람들이 이달씨 집에 가요. 그러면, 프리페어 푸드, 음식 준비했어요? 하우스, 반 반. 프리페어, 캐터링. 아, 네. 좋은 오픈하우스. 초 센텐스 만들어 보세요. 네, 램핑. 램핑씨 해볼까요? 램핑씨 뭐 있어요? 램핑씨는?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썼어요. 네. 사이버 카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썩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앉아 있어요. 아, 앉아 있어요. 사이버 카페는 PC방이에요, 코리안 스타일은? PC방에 앉아 있어요. 인터넷 카페, 사이버 카페에 앉아 있어요. 또 있어요, 아들? 모자 썼어요. 앉아 있어요. 지금 뭐 해요, 램핑씨? 게임을 했어요. 했어요는 파스텐이고, 지금 now?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해요. 지금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채팅하고 있어요. 네. 뉴원 또 있어요? finish? 네. 오케이. 메이블, 이리나 씨는 어때요? 뭐 해요? 뭐 입었어요? 신었어요?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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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썼어요. 또? 지마를 입었어요. 지마를 입었어요. 굿. 오케이. 또 있어요, 아들? 마트 앞에 서고 있어요. 마트 앞에 서고 있어요는 안하고, 서 있어요. 마트 앞에 서고 있어요, 앉아있어요. 쓰레기통 앞에 서고 있어요. 쓰레기통 옆에 서고 있어요. 휴지통 옆에 서고 있어요. 또 있을까요? 뭐, 자켓을 입었어요. 아, 이거 싹스인가? 부츠인가? 이거 뭐죠, 이게? 부츠. 부츠예요? 부츠를... 신었어요. 신었어요. 아, 부? 책을... 들었어요. 들고 있어요. 들었어요. 뭐,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책을 들고 있어요. 책을 들었어요. 골드. 네, 오케이. 안경 썼어요. 치마 입었어요. 마트 앞에 서 있어요. 부츠를 신었어요. 책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와이 씨는? 리프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어요. 스카이 블루는 무슨 색이죠? 하늘색.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하늘색 맞죠?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스카프가 있네요. 스카이 블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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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블루 스카프 했어요. 원피스 입었어요. 머리띠 했어요. 귀걸이가 있어요. 귀걸이를 샀어요. 꽃, 드레스, 액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소개하기. 소개는 인터덕션이에요. 어떤 사람을 소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소개 받고 싶어요. 소개 받다 하면 get, 소개하다 하면 to do, 소개를 받아요. I want to know that person. 저기 수젠 씨하고 얘기하는 분이 누구세요? 이 사람이네요. 이 사람 누구예요? 파울로 씨예요. 파울로 씨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파울로. everybody wants to know 파울로. 얘기하는 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토킹. 얘기하는 분이 누구세요? 파울로 씨예요. 여기는 이다완, 파멜라, 한스. 여기 조진 씨하고 얘기하는 분은 누구세요? 모자 선 분이에요. 네. 파울로 씨예요. 멕시코에서 온 분이에요. 대화 3 저기 수젠 씨하고 얘기하는 분이 누구세요? 모자 쓴 분이요? 네. 파울로 씨예요. 멕시코에서 온 분이에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기 수젠 씨하고 얘기하는 분. 버프라스는 분 하면 프레젠템. 모자 쓴 분이요? 이것도 는 프레젠템. 아, 파스텐이죠. 이거는 버프라스 은. 은 분. 파스텐. 모자 쓴 분이요? 네. 파울로 씨예요. 멕시코에서 온 분이에요. 멕시코에서 already 왔어요. 파스텐. 온 분이에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모자를 썼다 하면 모자를 쓴 사람, 모자를 쓴 사람, 모자를 쓴 분. 조끼를 입었다. 웨어 베스트? 조끼를 입은 분. 조끼를 입은 분. 저기 조끼를 입은 분. 운동화를 신었어요? 운동화를 신는 분. 저기 운동화 신는 분. 미나 씨 옆에 서 있어요? 미나 씨 옆에. 서 있는 분. 아, 있는 분. 이거는 지금 서 있어요? 서 있는 분. 혼자 앉아 있어요? sit alone. 혼자 앉아 있는 분. 혼자 앉아 있는 분. 제가 쓴 분, 입은 분, 쉬는 분 있고. 멕시코에서 왔어요? 멕시코에서 온 분. 멕시코에서 온 분. 멕시코에서 온 분. 같은 학교에 다니다. 같은 학교, 세임스쿨에. 세임스쿨에. 다닌분. 다닌분. 같은 학교에 다녔다. 같은 학교에 다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같은 학교에. 다닌. 다닌 분. 지금 같은 학교에 다녀요. 다니는 분. 다니는 분. 그래서 여기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분이에요. 다니는 분. 다니는 분 하면 그래도 옛날에 다녔어요. 지금은 안 가요. 다니는 분. 그런데 여기는 다니는 분.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 이것도 지금 같이 일해요. 하는 분.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분. 저분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지금 코워커, 컬리. 일한 분 하면 파스텐. 지금은 일 안 해요. 옆방에 살다. 이것도 프레덴 텐이네요. 옆방에 사는 분. 사는 분. 지금 살아요. 사는 분. 미나 씨하고 알다. 두 놈. 미나 씨. 아는 분. 아는 분. 아는 분. 지금도 계속 알아요. 아는 분. 아는 분. 그래서 프레젠 텐 하면 는분. 파스텐 하면 은 분. 앤 넥스트 페이지 보면 여기도 파티인가 식당에 있는데 사람이 아주 많이 있네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지금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읽는 분. 치마를 입은 분. 입은 분. 치마를 입었어요. 치마를 입은 분. 또 뭐 있을까요? 모자로 쓴 사람, 모자? 모자 없는데? 아는요. 커피를 커피를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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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지금 마셔요. 마시는 분. 의자 의자 앉아있어 앉아 있는 분. 책을 읽는 분이요. 커피를 치마를 입은 분이요. 저분 소라 씨예요. I can explain. 한 명 더 해볼까요? 이 사람은 물을 마시는 베스트 족가 족가 족이 족이 있는 예쁜 분 족이를 입은 분 물을 마시는 지금 마셔요. 마시는 분 지금 마셔요. 마시는 분 이야기하는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하면 이야기하는 분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분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분 입었어요. 지금 분 오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네요. 그래서 옷하고 액션을 Can explain.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Thank you. 안녕히 주무세요.